안녕하세요. 저번주인가 신입개발자분 6개월 되셨는데 3개? 개발업무 3개 전혀 관련 없는 행정업무 1개를 하셔서 고민이 되게 많았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추가 답장을 주셨어요. 영상은 잘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상황을 설명하자면 자바 전공 맞습니다. 아무래도 학과명이 독특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학과명까지는 좀 그렇고 1,2학년 때는 디비와 개론, 이론 C를 살짝 맛보고 3학년부터 자바와 안드로이드 중점적으로 두고 인턴십까지 진행한 학과입니다. 아 이거 전문대죠? 전문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제가 전문학사에서 3학년까지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학사가 전문학사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전문대 다니더라도 4학년까지 스트레이트로 진행하는 게 낫거든요. 학사 그냥 주는데 전문학사 말고 그것도 일반 학사보다는 괜찮게 인정받나 싶긴 해요. 근데 이왕에 할 거면 3년대가 제일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할 거면 4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둘 중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만인의 치트키는 그냥 뭐 잘하면은 전혀 어느 학교 나와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학사까지는 따는 게 여러 가지로 귀찮은 일이 없다? 근데 뭐 그렇게 엄청 귀찮은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석사가 없다고 해서 문제 생기지는 않는데 보너스가 있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제 연구소 제도라는 게 있어서 연구소를 중소기업에서도 또는 기업에서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설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3명 이상인가 2명 이상이 되면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노바에서도 연구원들 그러니까 석사 이상이 2명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 중에서 있다 보니까 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요. 2명인가 3명인가 근데 3명이면은 지금은 안 되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온라인 석사라도 따야 되나 보다. 온라인으로도 석사가 가능하긴 한데 기업에서 엄청 인정하진 않지만 필요로 의해서 딱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는 온라인 석사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안드로이드 중점적으로 두고 인턴십까지 진행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자바 전공이라 했던 거라 아무래도 영상에 너무 의아해 하셔서 TMI였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음... 자바 전공이라는 게 너무 웃겼어요. 사실은. 좀 이상해요. 솔직히. 언어를 하나를 전공한다고? 그냥 안드로이드 자바 베이스로 된 그런 기술들을 주로 한다. 뭐 이렇게 자바 학부? 자바 학부라고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이 회사를 들어온 이유는 급하게 아는 분이 개발자를 뽑는 곳이 있으니 면접 한번 보라야 빨리 취업하겠다는 마음으로 면접 입사를 했는데 입사 후에 그 전에 받던 면접들이 합격 통진을 덜어 받았습니다. 옮기고 싶었지만 지인이 얽혀 있는지라 이주 다니고 그만두겠습니다를 못해서 지금껏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자에서 직장 구하는 최악이에요. 저희... 저 이제 누나가 있는데 자권누나 이제 매형이 컴퓨터공학 전공이에요. 근데 지인 통해서 회사를 들어가서 갔는데 문제는 지인 통해서 회사를 구할 정도면 거기 있는 직원의 지인을 뽑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채 내가지고 사람 안 구해지는 곳이거든요. 급하게 뽑으니까 아무나 쓴다 이거 자체가 존나 웃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를 존나 쓰셔야 돼요. 이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뽑지? 일반적인 회사면 취직하고 싶은 애들 많고 그러면은 보통 회사가 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갑이랑 너무 다르잖아. 급하게 아무나 뽑는다? 왜 이게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아무나 라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친구를 막 뽑는다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것도 급하게 여기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사실 검증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력자들일 수 있잖아요.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근데 이제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친구를 급하게 뽑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공채 냈다가 괜찮은 애들이 안 오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도 보험도 그러잖아요. 보험도 친척한테 다 팔잖아요. 보험 시작하면 친척 중 한 명이 보험 시작하면 보험 다 파는데 제가 그래서 막내 이모랑 사이가 안 좋은데 아니 뭐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들어주긴 했었는데 그래서 1년 만에 해지했어요. 전화 와서 되게 짜증나게 해가지고 암튼 그런 것처럼 이제 지인 통해서 회사 들어가는 거 진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이상함에서 들어가서 IT 업계 너무 바닥을 본 거야.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자기 전공이 있고 공부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버릴 정도로 IT 업계가 되게 싫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행정직 공무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떤 그쪽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문 공부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누구 자기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그 친구가 얘네는 무슨 뭐 새벽 한두시까지 하는 게 되게 일상이고 그 다음날도 아침 9시에 출근해야 되고 미친놈이 느끼는 아 그 회사가 진짜 기본이 안 됐어요. 제가 진짜 그 사장 진짜 쌍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 말도 안 되는 그런 룰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누나가 해주는 거야. 근데 옆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갔었어요. 옛날에. 아니 왜 그런 데 가냐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IT 업계 좋은 데 많은데 이게 친구 통해서 가면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 아니고 친구든 지인이든 아 좀 되게 사람 짜증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업계에서 점점 시니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저한테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인데 신입들한테는 버젓이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잘하는 개발자들은 크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피식 웃고 나가버리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푸쉬를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소통의 창구로 좀 연계해 좀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제가 많은 친구들이 회사와 관련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할 때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람을 굉장히 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되게 진중해지는 거가 좀 생겼어요. 요즘 좀 숙연해졌는데 그 정말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조언이 이렇게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서 좀 느꼈는데요. 계속 읽어봅시다. 1인 3인 프로젝트는 현재 서버 단으로 REST API를 제작하는 걸로 한 프로젝트에서 투입이 되어 있고 기간은 거의 끝났지만 기획이 오락가락하여 보내줘야 할 데이터가 달라지니 계속 늘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획부터 빻았네. 근데 이거는 뭐 많죠? 이런 경우 많은데 너무 많으면 되게 짜증나는 국채과제 중 하나로 안드로이드 어플 제작을 추가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 하나는 이미 마켓에 올라와 있는 안드로이드 어플의 어드민 페이지 서버 단입니다. 이게 되게 막 헤비한 그런 건 없구나 세 가지 모두 아예 각기 다른 프로젝트라서 일정이 계속 꼬여서 뭐가 세 개야? 잠깐만요. REST API 제작 이거 하나랑 국채과제 중 하나로 안드로이드 어플 제작을 추가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 하나는 이미 마켓에 올라와 그러니까 얘 안드로이드 어플 하나 만들고 있고 어드민 페이지 하나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REST API 지금 백엔드 REST API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다. 엄청 헤비한 일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혼자서 세 개 하려면 이제 정신이 없겠죠? 그거는 헤비한 것 같아요. 어플도 어플 나림이긴 한데 국채과제가 그렇게 막 빡센 과제가 많이 없어서 근데 고만고만해요. 세 가지 모두 아예 각기 다른 프로젝트라서 일정이 계속 꼬여서 일정 조율하다 보면 어느새 외부의 회의를 나가야 하고 회의 한 번 나가면 하루 다 날아가서 퇴근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쩜쩜쩜이네. 이거는 진짜 항상 이런 식이야. 회의 나가면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많이 해.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업무를 하나만 해주든가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하겠는데 아 되게 악순환이네요. 이제 습관이 잘못 든 회사예요. 제가 봤을 때. 되게 꼰대 회사에서 많이 보는 프레임?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일만 하다 죽어? 뭐 여행도 다니고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복지가 1도 없네요. 그래도 동영상을 보니 확실히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게 맞는 건가 의문까지 들었는데 확실해지는 느낌이 오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본인이 한 프로젝트에 잘 이렇게 남겨서 자기가 했다는 거 있죠. 스크린샷 찍든지 어떻게 해서 증거 남기셔서 이력서에 첨부하셔서 회사의 중요 사항들 안 보이게 그냥 내가 한 느낌만 잘 살려주셔 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출이 되면 안 되는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따로 별도로 그거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력서에 쓰시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세요. 그래서 이력서 딱 만드셔서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딴 데서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지금 모든 회사도 이러지가 않아요. 이렇게 4개까지 행정 업무까지 해가지고 4개를 다 주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이게 습관이 되면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조금 나와도 꽤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잘 물어보셨어요? 여기는 좀 제 생각에는 좀 저도 완전 별로고 이런 회사는 안 가죠. 보통 한 업무가 되게 깊게 하다 보니까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저는 찬성이거든요. 그때는 회사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사실은 개발자 업무 자체가 아예 야근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힘든데 이제 그 대표 자체가 야근도 열심히 하고 빡세게 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실적이면 개발자는 원래 그래 이딴 식으로 이 개넘 새끼들이 그러면은 어 저는 그 나와버려요. 그 싸가지가 없잖아요. 지는 지는 안 그러면서 지는 뭐 개발자들 막 새벽까지 할 때 뭐 봐주는 거 일도 없으면서 막 말이라도 개발자 원래 그러잖아. 막 이 지랄하면 존나 때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암튼 막 뒤통수 막 때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 회사는 안 되고 지금 여기는 마인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회사가 어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아가지고 되게 많이 놀랍네요. 이런 회사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이제 새로운 이제 노예들을 찾게 되겠죠. 아무튼 뭐 말이 좀 너무 센가 센가 아무튼 좀 별로예요. 저는 여기 제 학생들이거나 어 기초만 배운 친구들도 이런 데는 안 추천해요. 이건 최악이에요. 차라리 돈을 돈을 비슷하게 받더라도 어 조금 더 별로인 회사 가시고 그리고 이제 면접 가면 물어보실 거예요. 왜 회사 6개월 만에 그만두냐 물어봤을 때 지금 얘기를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발자인데 어 행정 업무 같은 거를 어 너무 했다. 그리고 저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데 행정 업무나 그런 게 있고 3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는데 한 2개까지는 괜찮았는데 3개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회의까지 불려다니면서 개발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새벽까지 일을 하는 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 생각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은 애지간한 회사에서 비슷한 느낌의 꼰대 회사에서는 아마 반응이 이럴 거예요. 어 자네는 이렇게 회사에 뭐 평생을 바칠 생각이 없는가 막 이러면서 그런 회사는 과감히 거르시고 어 이제 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회사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하나의 팁을 드렸으니 어 IT업계 좋은 회사 많으니까 어 좀 잘 좀 진중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되시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